마지막 방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박동근 씨 인터뷰를 보시게 되면은 박동근 씨 인터뷰를 보게 되면은 확실한 것은 2016년 총선까지 김무성 씨가 흔적하라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여러분들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김무성 씨가 마당발 역할이자 맏형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6년 총선에서는 전국 차원에서 정당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행위는 발견이 안 됩니다. 2016년 총선 총선에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은 차이값을 구해보게 되면은 거의 정상투표에 가깝습니다. 오차범위 0에서 3% 각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거의 여러분들 일치하거나 비슷합니다. 정당 차원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부정선거는 2017년 대선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016년 총선까지는 김무성 씨가 크게 역할을 한 것 같고 오늘 여러분 보셨다시피 박동근 씨는 김얼동 씨가 낙순하는데도 김무성 씨가 큰 역할을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냥 정거물을 가지고 무소속으로 공천에 탈락해가지고 새누리당 공천에 탈락해가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주호영 씨가 대구 수성부에 출마했을 때 새누리당으로부터 정식으로 공천을 받던 이인선 씨의 후보에 득표수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20장 조작 값 20%를 이동한 증거를 오늘 여러분에게 제시한 겁니다. 차익값 그래프도 제시했고 동시에 제이야 전문가가 분석에서 차단된 득표수를 이동하는 데 사용한 규칙 조작값 20%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주호영 씨를 누가 도와줬 겠냐 주호영 씨를 누가 도와줬 주호영 씨가 나서서 여러분도 그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은 그렇게 저는 높지 않다고 봅니다. 주호영 씨를 도와줬던 사람은 공천에 탈락시켰지만 당대표로서 그러나 이인선 씨 대신에 주호영 씨를 돕도록 선관위로 하여금 협조를 요청했던 사람이 김무성 씨를 갔다는 생각이 김무성 씨라고 그냥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왜 그런가 김무성 씨를 내가 확인한 건 아니니까 그러나 김무성 씨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는 결국은 좌익들이 다 장악했지만 처음에는 우익들도 여러분들 일부 재미를 좀 본 것 같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선거 장악 세력들이 그러면 김무성 씨는 어떻게 됐냐. 끈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김무성 씨는. 2017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되고 나서는 본인이 이런 권력 권이 떨어진 겁니다. 선거관리비원회는 일종의 하수인인 겁니다. 에이전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 권력을 누가 장악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지금 윤석열 정부는 전혀 선관위를 장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김무성이 손을 놓치고 난 다음에 2017년 대선부터는 586 운동권을 중심으로 해서 문재인 측이 완전히 선관위를 장악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저는 예상하는 겁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은 전자투표지 불규 기기가 도입된 2000년부터 그 정치판에 굴운 사람들은 대부분 사전투표 조작을 해가지고 2013년부터 사전투표 조작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선거를 조작하는 것을 상청부도는 대부분 다 공유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기술을 바로 2017년 그런 대통령 선거부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성공한 이후에 바로 586 운동권 중심으로 해서 문재인 여러분들 측으로부터 선거부정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그 선거부정을 통해서 권력을 탈취해서 영구집권 체계적으로 나가는 그러니까 2018년 2017년 후반경부터 이해찬 추미애를 중심으로 해서 좌파 20년 집권 50년 집권 이야기가 그때부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투표 득표 조작을 시운전해서 성공하고 그다음에 2018년 지방선거에서 북미 싱가포르 회담을 기획을 해가지고 여론을 조성을 한 다음에 아주 화끈하게 이런 조작을 한 겁니다. 그때 크게 재미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2018년 지방선거를 전후해 가지고 이해찬의 50년 장기 집권이 나오는 겁니다. 저라도 그 사람들의 입장이면 완전히 대한민국을 먹었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선거부정을 통해가지고. 완전히 선거부정을 통해서 이런 대한민국을 접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2018년 2019년에는 4월 달에 노회찬 의원이 여러분들 사망하면서 창원시 성산구 여러분들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보궐선거는 단일화에 성공해 가지고 그게 텃밭 역할 텃주 대감 역할 하고 있던 그런 자유한국당의 강기운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20% 조작값 20% 훔쳐가지고 정의당 후보가 여영국 후보일 겁니다. 당선이 된 겁니다. 그때는 뭐 이런들 민경욱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보궐선거 현장에 가 있었는데 불이 꺼지고 그렇게 야단 이 났다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에 불이 꺼지고 난 다음에 선거가 바뀌어 가지고 몇백 부 차에 이겼을 겁니다. 그 여러분들 2020년 4.15 총선에서는 화끈하게 조작한 거죠. 전국 평균으로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25% 12.5%를 훔치고 12%를 더해 주는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25%를 조작을 해 가지고 완전히 그냥 국회를 자아한 겁니다. 본인들은 그때 이미 확신했을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은 선거가 의미가 없고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특히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창원 성산구 지역구를 보게 되면 대한민국 부정선거 세력들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정의당하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단일화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미래통합당의 강기훈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25% 25당을 훔쳐 가지고 그 이름 훔친 게 작물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의당 60% 더불어민주당 40%로 배분하는 그런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선거는 좌익들이 완전히 자아한 겁니다. 그리고 교육감 선거는 완벽하게 민주노총 출신들이 대거 이름 등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완전히 지금 접수가 된 겁니다. 영학에도 이름 접수가 되고 문학에도 접수가 되고 그다음에 선거가 이제 마지막 활용정점 마지막 이름 용의 눈을 팍 이름들 하는 것이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인 겁니다. 교육현장을 완전히 다 장악한 겁니다. 대통령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서울교육감 선거는 서울교육감 선거는 조희은의 당선을 위해 가지고 미래통합당 국민의힘의 그런 후보의 표를 종로구 같은 경우는 60% 정도 훔치거든요. 노원구로는 50% 훔치고. 그렇게 완전히 뭡니까 선거 장악 을 통해 가지고 국가를 완벽하게 뭡니까 이제 그냥 쥐고 흔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시죠. 표를 60% 훔친다는 것은 100장당 60장을 훔치는 것이고 10장당 후보 국민의힘 후보가 얻은 표 10장당 6장을 훔쳐 가지고 조재현 좌파 교육감 후보와 함께 넘겨주는 것이 그게 다반사로 일어난 겁니다. 윤 대통령 당선된 것은 자 그러면 보면 선거 장악은 지금 누가 하고 있겠습니까. 지금 표면으로 알려진 사람은 2020년 4.15 총선의 주역이 민주연구원 은장했던 양정철과 이건영인 겁니다. 양정철이 이건영의 제2의 양정철 제2의 이건영이 수없이 많겠죠. 5.86 운동권 세력들이 완전히 선거를 장악한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씨는 문재인 씨하고 이러면 결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냥 이단한 거죠. 지금은 선거를 누가 장악하겠습니까 여전히 뭐죠 문재인 측이 장악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윤 정부는 전혀 손을 못 쓴 겁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세 번의 공격선거가 모두 다 도덕질을 맞은 겁니다. 그런데 더 기가 찬 것은 시간이 가면서 훨씬 도덕질이 강도가 심해진 겁니다.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에 울산 강력시 교육감선거는 조작값 35%를 적용해 가지고 김주홍 우파 교육감 후보가 당선자였는데 낙선자로 바꾸고 천창수 좌파 교육감 후보 을 당선해 민주노총이 전폭진 지지를 받는 천창수 좌파 교육감 후보을 당선시킨 거죠. 그게 윤 대통령 지하에서 1년이 최대지 않아서 일어났던 부정선거인 겁니다. 그런데 더 기가 찬 것은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신종사기 수법을 동원해 가지고 사전투표율을 7.49%를 뻥튀게 하고 유령 사전투표 투표수 37.453표를 만든 다음에 그걸 전부 다 전산조작으로 뭡니까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 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만큼 위조투표지를 만들어서 수시어 넣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개암을 해 가지고 까보게 되면 실물투표지 개수하고 그다음에 정확하게 뭡니까 그게 일치할 겁니다. 발표한 개수가 특히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 함께 던집니다. 2020년 4월 10일 총선에서 기존에 8번 사용했던 상대방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훔치는 방식이 아니고 사전투표율을 뻥튀기 가지고 유령 사전투표자도 전부 다 더불당 후보에게 투입하는 방식이 채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두 번째는 그 방법이 승리를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고 그다음에 위조투표지를 만들 때 국민의힘 후보 몇 장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후보 몇 장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사전투표율을 선거인수 기준으로 7.5%를 여러분들 업시켜면 강서구에서 4만 장을 만들어야 되면 4만 장 전부를 뭡니까 기표도장을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다 찍었기 때문에 실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아주 간편합니다. 그거를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선거 사기 세력들이 완전히 검증을 받은 겁니다. 작업이 훨씬 더 간편합니다. 부정선거가. 그러니까 지금 선거 사기 세력들은 뭐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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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뭐죠 뭐 이렇게 뭐 뭐 이렇게 하지만 지금부터는 여론조작만 잘하고 뭐 여론조작이라는 것이 선관위 하나의 예심이라는 것이 그동안 qr코드를 가지고 국민 성향을 다 파악하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성향이 나올 수 있도록 뭐죠 전화표를 주라고 여러분들 통신회사에서 이야기하게 되면 그거가 여론조사하니까 조작하는 건 식은 죽 먹기죠. 그것만 조작이 잘 되면 되는 겁니다. 그것만 조작이 잘 되고 그다음에 특별한 그런 급변 사유가 없어지게 되면 그냥 무난하게 사전투표가 여러분들 시작되기 전 4월 4일과 5일 그 이전 한 한 달 전 정도 전에 2024년 4월 10일 총선 22대 총선의 선거인수가 확정될 겁니다. 한 뭐 삼천 몇 백만 되겠죠. 선거인수가 딱 확정이 되면 그 선거인수 확정에 맞춰가지고 사전투표율을 몇 표 몇 퍼센트까지 여러분 올릴 것인지만 결정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선거구별로 조작값이 다 여러분들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몇 표를 쑤셔 넣어줄지가 여러분들 다 결정되는 겁니다. 그럼 사전에 다 표를 준비하겠죠. 뭐 사전투표하면 행랑식이니까 언제든지 벌려가지고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사람들이 두 개를 다 맞출 겁니다. 후보별 득표수 발표한 것하고 실물 위조 투표자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여러분들 부정선거를 추적하는 사람들의 노하우도 축적되지만 그걸 대비하는 선거 사기 시력들의 여러분들 방법들도 더 고도화되고 더 진보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형식으로 가면 더블당 단독으로 200석 이상이 여러분들 무난하게 될 겁니다. 국회의원 300석 가운데 200석 이상이. 그러면 개헌 탄핵이 다 그거 가능한 거죠. 내 같은 사람은 여기 살기가 힘든 거죠 이제 앞으로. 탄압이 심할 거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유일하게 지금 남은 것이 선관위가 발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kbs가 보도하고 국정은 이런 발표를 하더라도 마지막 이름 남은 것이 선거 관리위원회가 위조 투표지를 제조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대신에 바로 투표관리관 도장 이미지를 도장을 인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전산 조작을 가지고 후보별 득표소도 만들 수 있고 위조 투표도 투입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절대 놓치지 않는 거죠. 그 사악함은 절대 평범하지 않죠.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5년 넘게 노력해온 것이 한 번의 공직 선거를 가지고 모든 것을 결판 낼 수 있는 대결전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2020년 4월 10일 총선에서 국민의 힘이 대표를 하고 보수증이 대표를 하게 되면 그걸로서 대한민국은 실질적으로 참정권을 국민들이 다 박탈 당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살면서 상황을 오판하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는 공무원으로 살아온 사람들은 그렇게 절박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황야에서 본인의 밥벌이를 해온 사람들은 상황 판단을 미수하게 되면 본인이 죽는다는 걸 분명히 아는 겁니다. 나는 월급쟁이 생활을 한 10년 한 겁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들 20년 이상은 제 야에서 혼자서 밥벌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처절하고 치열하고 뭡니까 본인이 판단을 잘못하게 되면 그냥 죽는다는 걸 본인이 알기 때문에 뭡니까 그래서 지금도 정신 바짝 재리고 사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검사란 것이 말기에 여러분들 뭐죠 수사하고 싶으면 수사하는 거고 수사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고 본검은 다음에 나올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파 진영도 다 원죄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따져서는 또 뭐 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순간으로 보면 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을 날인을 할 수가 있으면 나라를 구할 수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또 일체 윤 대통령은 이야기를 안 할 겁니다. 아주 희한한 양반이에요. 아주 대단한 사람인 겁니다. 나는 기본적으로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본인을 믿고 다른 사람들이 수천만 명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면 절대 이렇게 행동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배움이 크게 많지 않은 남자라도 개론을 해서 이런 들 자식을 낳고 키우면 그 자식들이 성장해 가지고 분가를 해 가지고 손자 손녀들이 생기게 되면 의사결정의 기준이라는 것이 완전히 자기를 떠나는 겁니다. 자식을 넘어서 손자 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내가 그 애들을 살아줄 수는 없지만 삶이 좀 고단하지 않도록 도울 수 있겠는가 그걸 대부분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생각하고 그런 여력이 안 되는 부분을 안타까워하는 거죠. 그게 보통 60대 남자들이 갖고 있는 그렇게 성정이고 그 당시의 상황인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개인의 책임도 체험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윤 대통령은 똑똑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자식을 낳아서 키우고 손자 손녀들의 안이나 이런 부분을 걱정해야 될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될 경험은 없었기 때문에 그 경험이 국정을 운영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한동훈 씨가 잘하겠냐 저는 큰 기대를 안 합니다. 그냥 무난한 사람이지만 본인 스스로가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고 선거가 직면하고 있고 국민의힘의 성표가 여러분들 직면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사안인 공직선거의 공정성 문제를 전혀 내다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양반도 그냥 허물허물하게 그렇게 사라질 가능성이 있겠죠.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여러분들 정치를 하기 위해서 줄을 써야 되면 이런 이야기를 안 할 겁니다. 안 하고 그냥 대세에 편성해 가지고 그렇게 나가겠죠. 그러나 오늘 방송 초대에 말씀드렸다시피 평균적인 남자들에 비해서 저는 대한민국이 남자치고 자유주의적 그런 색깔이 굉장히 강하고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책임 개인의 선택 그리고 집단주의의 배격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강한 체계관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가치관 자체가 그런 겁니다. 나만께 이런 폐 안 끼치고 나만께 치되지 않고 나만께 줄되지 않고 그래서 대한민국에 살기는 상당히 여러분들 불편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그 수많은 언론들이 다 지금 뭐죠 부정선거 세력에 직접 간접으로 부역을 해 가지고 나라가 몰라가는데 어마어마한 기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새끼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를 꿈에도 생각 안 하는 그런 치산 남자들이 대한민국 우울우울 하는 겁니다. 남자가 여러분들 무능하고 남자가 무책임하게 되면 식솔들이 다 고생을 하는 겁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무능하고 대통령이 무책임하고 대통령이 뭡니까 불성실하게 되면 그거를 따르고 그에게 여러분들 의지했던 모든 국민들이 다 뭡니까 고생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자유인입니다. 자유인. 자유인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과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고 대세를 편성하지 않는 그런 독자적인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과 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나라가 이렇게 망가졌는지 한동훈이 좋아하는 동료 시민들을 생각 하게 되면 어떻게 동료 시민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뭐죠 무능력해버려 젖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지금 나라는 정말 백척간두에 서 있습니다. 2024년 4월 10일 총선은 대한민국 이란 체제의 자유민주주의의 숨통을 끊어놓을 수냐 대살수냐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관철시킬 수 있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 간단한 일조차 윤 대통령이 윤석열 이란 사람이 입을 다무는 겁니다. 너무나 여러분들 무책임하고 너무나 내가 무대책하고 너무나 여러분들 뭡니까 비통한 그런 현실인 겁니다. 아무 일도 안 하는 겁니다.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어제 참 박동근 씨가 그렇게 가난 말기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말씀을 못하셨지만 그래도 진실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 가운데 제가 가져왔던 궁금함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시사점을 제공하는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한때 모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주변은 시록 같은 그런 어둠이고 앞이 정말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마거나 낙담할 수는 없고 마지막까지 위조투표지 제조를 막을 수 있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여러분 찍는 그런 운동이나 그런 제안이나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내시고 힘을 좀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제 자신이 볼 때 저는 뭐 개신교를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개신교를 믿는데 신앙을 여러분 쉽게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생관이나 개인관이 세계관이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시간만 되면은 혼자서 이렇게 잘 걷습니다. 걷는데 그러면 이제 묵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인간이란 것이 잠시 나가지고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뭐 횟수로 90이고 어떤 사람 70이고 어떤 사람 80이고 하지만 뭐 1 20년이란 것이 그냥 여러분들 그냥 뭡니까 초놈처럼 그렇게 흘러가버리지 않습니까 제가 27회 여러분들 하기를 했는데 지난 날 이렇게 되돌아보게 되면은 그냥 주마등처럼 모든 것이 흘러서 60대 초반이 돼버린 겁니다. 이제 아이들이 장성해가지고 손자 손녀들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은 정말 인생이란 것이 기본적으로 낙원의 삶 같습니다. 그냥 안개처럼 그냥 잠시 이렇게 피올랐다 그냥 없어져 버린 것이 인생인데 그래서 우리가 운명적으로 나서 자란 나라가 이 나라니까 이 나라의 밥통을 그냥 깨는 이 나라의 기반을 깨는 그런 반역적인 일은 절대 해서 안 된다는 거죠. 우리만 이 땅을 거니는 것이 아니고 자식 세대들이 다 이 땅을 거니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한 가지만 자식들이 이 땅에 산다는 생각만 하게 되면 이 땅을 더럽히고 이 땅을 후퇴시키고 이 땅을 비극의 땅으로 만드는 일은 절대 안 할 거란 이야기입니다. 많은 확식을 갖지 않더라도 많이 배우지 않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이 땅이 우리가 잠시 사다가 낙원의처럼 사라지고 나면 그 다음 세대들이 계속 살면서 그냥 연결되는 그런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부정선거는 절대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부정선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혈안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어떻든 희망의 등불이 가물가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투표소 에서 투표용제를 교부하는 모든 투표관리관들이 개인 도장을 날인하는 그 한 가지 행위를 관절시킬 수 있는 게 따라 가지고 대한민국의 자유대한민국의 명출이 끊어지느냐 아니면 계속해서 유지되느냐 그리고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과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의 자식들이 노예스틴 분으로 그렇게 전락하냐 여부가 결정될 겁니다. 여러분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한민족 전편에 흐르는 여러분들 그 소위 찢고 너무나 여러분들 그 강한 그 분위기 관과 정치 권력이 국민들 입장에서 뭡니까 국민들의 봉사하고 국민들을 섬기는 그런 권력은 아주 더물었습니다. 없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민초들이 의병운동을 하는 것처럼 입란 때 의병운동을 하는 것처럼 6.25 때 이런들 뭐죠 적에 나서서 이런들 나서서 나섰던 일반 평민들이 뭡니까 출정을 했던 것처럼 이 소위 부정선거 세력들이 저지른 국가전복과 내란행위에 대해서 이걸 막기 위해서 나서지 않으면 그걸로 뭡니까 그냥 자유민주주의는 맹줄이 끊어지는 것이고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런 자유로운 표현이 담긴 그런 방송을 앞으론 볼 수가 없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을 제가 이제 마무리하고 또 내일 여러분들 새로운 방송 준비해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 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찾아주셔서 방송을 계속 이렇게 제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일단 제가 전하고 싶습니다. 어떻든 뭐 조금 어물하고 여러분들 조금 그거 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야 안 되겠습니까 촌놈이니까 촌놈 계속하는 게 강점이죠. 자 이제 방송 하나 여러분들 마치기 전에 광고 하나 하고 그다음 방송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거 4개 세력들이 저지른 숫자 조작의 전모를 다 밝힌 책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부정선거 해부 시리즈인 도동놈들 1권부터 5권 입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셔서 더 많은 국민들이 이 선거 부정실상을 이해하고 나라를 되찾는 참정권을 되찾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여러분 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병호 tbs는 한 두 달 전부터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는 이런 신학과 역사학을 그렇게 잘 버무린 그런 세계 역사에 대한 통사를 여러분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께서 독서에 관심이 있으시고 특히 기독교 역사에나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일도 어김없이 5시 50분에 좀 다루어야 될 내용이 많으면 5시 30분 이전에 또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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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